서울 파이낸스 박시영 기자 탄소 배출권 장외 파생 상품 프라이싱 KAU 22년 현물 가격 톤당 23,700원 기준 3개월 만기 선도 가격 톤당 24,539원 3개월 수확 가격 톤당 24,250원 3개월 콜옵션 가격은 관련 취합 및 분석 데이터가 없어 이를 제공하며 관련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1년 만기 선도 가격 톤당 24,558원 1년 만기 수확 가격 톤당 25,600원 1년 만기 수확 가격 톤당 25,600원 1년 코딩 옵션 가격은 톤당 25,600원 4,187원 1년 만기 푸드옵션 가격은 톤당